수학의 답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에 관련된 서술형 유형입니다 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은요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a, b를 이렇게 주어지고서 이거 수로 돼 있잖아요 근데 0.2 제곱 할 수 있죠 0.04 0.8의 제곱 0.64 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0.2 곱하기 0.8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지가 있는 객관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서술형이 아닌 주관식으로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선생님들께서 성취도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인수분해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했니? 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서술형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서술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a가 일단 볼게요 0.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.2 곱하기 0.8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0.8의 제곱 이렇게 있고 b가 지금 5.5의 제곱 빼기 4.5의 제곱 자 이 부분은 느낌 뭐죠? 뭐예요? a 제곱 빼기 b 제곱이에요 아시죠?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느낌 왔어요 이제 위에가 문제죠 그죠?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을 할 때 조금 잘 알아보려면 문자로 바꿔주세요 결국 a를 계산하기 위해서 0.2와 0.8이 보이잖아요 그죠? 그럼 0.2를 한번 x라고 놔보고 0.8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보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a는 불러볼까요? a가 x가 0.2야 x의 제곱 그죠? 자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0.2 x죠? 0.8 y죠? 아 2xy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0.8 뭐예요? y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? 그죠? 바로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 그죠? 아 완전 제곱식 되는 형태구나 됐나요?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플러스 y라고 했으니까 0.2 플러스 0.8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x 플러스 y의 제곱 근데 이 괄호안이 뭐예요? 0.2 더하기 0.8 1이에요 결국 1의 제곱은 그대로 1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바로 가도 되겠죠? b 같은 경우는 5.5의 제곱 빼기 4.5의 제곱이니까 아 제곱의 차는 한 번은 둘을 갖다가 더해주고 한 번은 둘을 모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형태잖아요 그죠?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면 물론 뭐 c하고 d 아니면 뭐 g하고 w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는 있는데 합차는 좀 잘 보입니다 그죠?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앞부분의 괄호가 얼마입니까? 5.5 더하기 4.5는 10이겠죠? 5.5 빼기 4.5는 1 그래서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수의 계산이 간단해진다라는 얘기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a 빼기 b의 값이라는 건 a가 1이고 빼기 b가 10이니까 결과는 누가 된다?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오늘 수학의 답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 유형은 반드시 서수령으로만 출제가 되고 우리가 계산할 때 제곱의 차는 잘 보이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? 수를 각각 문자로 바꾸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 완전 제곱식이 잘 보인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